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주변으로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컸죠. 특히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이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 불로 72대가 전소되는 등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폐쇄 회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방제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났을 때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로그 기록을 저장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 기록이 9만 건에 달해 최종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이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